정권 말기가 되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력변천사에서 보면 예외도 없이 정권의 말기와 함께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권력의 누수현상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 비화될 수 있는 많은 치앗들이 그동안 뿌려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펀드 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옵티머스와 라인펀드 비리 의혹 사건을 덮을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10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관련 논평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원회 대변인은 11일 날 논평을 통해서 라임 사태에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했고 또 대통령의 측근과 정권 실세들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이속을 채끼는 권력형 게이터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 사건이 급속히 부상하게 된 것은 법정에서 라임 자산운용의 배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라는 그런 건품을 건넸다는 그런 정언을 하면서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펀드 사건 관련 비리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만 워낙 철동 같은 정권 방위를 해왔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원회 대변인의 논평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는 내부 문건에서 민주당 등 전개, 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등장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검찰이 라임 펀드 사건은 물론이고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그 어느 사건보다도 절실하다.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를 뭉개고 부실 수사를 좌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의 칼 끝에 누가 서 있기에 검찰은 이 턱으로 몸을 사리는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몸통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검찰은 상당히 실물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을 접한 한 케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과장해서 대검찰청 그중에서도 금융수사전문부스를 해체시켜버린 이유가 사전에 대형펀드 사기를 작정하고 해체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남부지검에서 어렵게 그동안 단연간 축적된 그런 수사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검사들로 이루어진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할 때부터 사람들은 의심해왔습니다. 저런 조치는 펀드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조치를 보면서 그와 같은 생각들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을 쭉 지켜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심을 가져왔는가 하니까 사실 검찰의 주요 직무와 본래의 고유 업무라는 것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활인들은 권력형 비리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크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저하시키는 그런 제도 계약의 목표라는 것은 직접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검찰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라임 펀드 사건과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펀드 간력 의용 사건은 정권의 기반 자체와 도덕적인 그런 근거 자체를 허물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대형 비리 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검찰총장이 수족이 완전히 단절된, 제어된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제대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권의 안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연히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정권의 수뇌부들은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과 동시에 펀드 관련 비리 의혹 사건들이 밝혀지는 것을 묻어버릴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선거조차도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동안 조국 사태라든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든지 윤미향 사건이라든지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번 사건들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은 우리가 당위의 세상이 있고 현실의 세상이 있는데 당위의 세상에서 보면 당연히 이런 사건들은 밝혀져야 되고 또 그 수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어야 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건 당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정상으로부터 비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언론사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더라도 검찰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그냥 묻어버릴 수가 있으면 사실상 한국에서 권력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된 사건을 더 이상 파헤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마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정치적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시위나 집회가 불가능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들도 앞으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파헤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그런 시금성을 제시하는 그런 사건이다 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무력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실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 이번 사건들도 이 양반들이 묻을 것이다 은폐할 것이다 잠적을 것이다 그냥 제거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무력화되어 있고 검찰이란 조직은 지금 어느 정도 작동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형 비리 사건들도 아마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점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점들을 연결해 보면 한국에서 얼마나 권력이라는 게 지금 집중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